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봉사활동 확인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24일자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9283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무죄가 됐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통상으로는 위계에 의해서 업무방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거죠.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병원의 관리사에게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피고인 2가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제출하니까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장이 아이에게 봉사상 수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검사가 피고인들을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학교 교장의 봉사상 심사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업무방해죄는 이 심사를 해야 될 사람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성립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 학교 교장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죠. 이게 과연 불충분한 심사에 기회를 한 건지 아니면 충분한 심사를 했어도 위조를 몰랐느냐. 이 목에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봉사활동 확인서 자체에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거나 혹은 교장이나 심사위원회가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의 사정이 없다면 그 정도 서류가 진실하다고 믿고 했다면 충분한 심사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조, 허위 가능성을 전제로 이게 제대로 발급된 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나 학교의 위원회가. 따라서 이거는 그냥 믿고 했으니까 믿고 한 것이고 이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게 맞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불충분한 심사가 있었냐 없었냐에 관해서 대법원이 지금 약간 사실처럼 판단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실심의 판단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가 입시를 위해서 봉사상은 굉장히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상을 그냥 막 줍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봉사상을 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입시를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장을 남발하는 상장일수록 업무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떤 심사를 할 경우에는 막 그 심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판단하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걸 안 했다면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위해서 봉사상은 남발하는 경우 또 그 봉사상을 굉장히 쉽게 내준다는 사실을 학교도 알고 다 압니다. 내는 사람도 알고 학교도 아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냥 일단 봉사상에 들어오면 봉사상을 막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을 대부분이 고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장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그다지 이상한 거 껴있는 것까지 다 이해하면서 그냥 대충책도 넘어가는 경우에 오히려 업무방해가 성집의 가능성이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 거 심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판례는 좀 심사 자체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상장이나 심사 자체를 남발하는 경우에 오히려 업무방해 범대가 성집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돼서 굉장히 남용된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이 판례가 문제라기보다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